힙합 향기의 터치하고 멈추지 않아도 될 때 아우! 여기 있잖아! 너가 진짜 멋있어 어우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던데 송아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네 어..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스테이 투나잇 선공개 겸 정규앨범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되게 공주님 같으세요 아! 공주님 컨셉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는 좀 되게 어둡고 외로운 영혼이 담긴 되게 신기한 램프에 갇힌 진이였거든요 좀 되게 우울거린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 건드려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아유! 이렇게 폭발한 느낌을 근데 또 너무 막 저 너무 외로워요 연약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과연 이거를 다 어떻게 고기나 뮤비에 녹여내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비 감독님이랑도 시안도 많이 더 많이 비종님들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드리기도 하고 안무 수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전달하고 구상하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,2,1 뮤직 큐! 4,3,2,2,1 6,4,3,2,2,2,2,1 3, 4, 5, 5, 6, 6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9 5, 6 5, 7, 9 11, 12, 13 10, 12, 13 내놓을게요 깜짝 놀랐어 갈게요 5, 3, 4 1, 2, 3, 4 4 감사합니다 아 터졌어 잠깐만 이거 제 메인 줄 안 보이죠? 아 너무 귀여워 아 터졌어 우리 가재 우리 가재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재